그치 아 아 엄마 아 차에 타자마자도 안해 몇시에요 몇시 6시 30분정도 다오겠네 아 자고싶은데 한숨도 못잤대 우리 휴게소 안들려요? 내가 아까 그렇게 6시 30분인데 들릴 수가 있냐 써야지 아니야 그거 들어야 되죠 방광이 터지고 화장실 너무 급해 진짜 방광 폭발 찍잖아 대구 팬사에 화장실을 못돌려가지고 죽을거같다 참아요 다들 방광 괜찮아? 아 이게 오케이 지금 노크하는거야? 내방동에 괜찮은지 감사하고싶어 아 진짜 다가니까 뭐 진짜 대전 팬사 진짜 기대된다 내가 너네들이 방광을 더 쫄깃하게 이따가 팬사에다가 안무어야 돼 안무아? 어 쫄깃해 더 쫄깃하게 더블 더블 컴온고 비즈야? 지금 왔나? 와 꽤 왔는데 나 들어봤는데 좋아 이거 처음 들었던건데 근데 처음 들 땐 좋아 야 완전 오셨는데? 내가 먼저 2시간동안 가사가 안나 어떻게 해요? 가사 쓰면 쉬워 아 괜찮은데요? 어우 큰일 났다 야 시끄러 미안 그보다 정국이 코집 막아주면 아 진짜 아니지 왜 이렇게 보내는데? 진짜 잘한다 잘한다 힘들지 부럽다 어리다 아니 좀 몸이 좀 힘들긴 하지 좀 못자니까 아 그래도 뭐 힘들어도 이게 행복한거 아닌가 그렇지 뭐 행복하지 행복하다 근데 솔직히 좀 행복해 팬들 보러가자 기쁘잖아 그래요 언제 이런거 해보겠지 연습생때 꿈꿔오던게 이런거잖아 그치 아무래도 행복하지 그래 가끔 행복한거야 진짜 많이 하죠 탱탱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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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보였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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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